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한민국 대사 마크 터베베입니다. 간족입니다. 러븐 세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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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비입니다. 벌써 한국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. 이번 별일은 저희 딸 세이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. 맞으시나요? 아주 행복해요. 매운 바쁜 한 해 열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. 가족, 친구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부르세요. 새해 복 많이 부르세요.